원래야 오늘은 11기야 4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해독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 시스템입니다. 정화. 좋은 음식 정말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또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보약도 먹고 좋은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과 무기질과 단백질과 또 탄수화물과 지방이 잘 조화를 이루는 좋은 음식과 또한 식품을 우리가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먹은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대사된 소화된 음식들이 남은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잘 배출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상수도를 설비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수도의 시설이 정화시설 이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생상태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참 잘 유지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잘 배설을 하고 그 먹은 찌꺼기들이 남아서 오랫동안 남아서 독서를 품는 것을 잘 해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엘리사가 생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참 사람들에게 국을 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도들을 먹이려고. 직원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신학교 학장이 데리고 와서 참 잘 먹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국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호박이나 이런 것들을 캐러 갔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들호박을 캐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국에다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끓인 다음에 한 사람이 맛을 봤더니 이게 큰일 나게 생겼다 이게. 막 어지럽고 토하고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이게 이 들호박이 이 독성 아주 무서운 독성식품이구나. 마치 그 이 뭡니까 들에 나가서 그 버섯 같은 거 독버섯을 먹으면 생명이 위동한 것처럼 이거 먹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그 생도들이 보고를 하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태연하게 엘리사 선지자는 내게 밀가루가 있느냐. 가루를 갖고 와라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를 받아서 그 솥 안에 있는 국에다 뿌렸다 이거예요. 뿌리고 나서 뭐 확인도 안 하고 이제는 먹게 하라.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해독이 다 되었다 이거 해독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큼 아무리 독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해독만 잘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 독약을 먹은 사람도 해독만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세척하고 또한 변비약을 넣어서 설사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피를 걸러서 정화하는 그러한 그 해독요법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그 식품회사들이 해독 주스들을 그렇게 발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해독 주스를 먹는다고 해서 해독이 되는 그러한 확률은 거의 미미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왜 문제가 커지냐 하면 당근이나 야채나 채소, 감자 이런 것들을 삶거나 갈아가지고 줄 때 그 속에 있는 비타민도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분이 당분이 많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채소 같은 것은 당지수가 약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삶으면 한 30 정도가 돼요. 30 정도.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당지수가. 그리고 이것을 주스로 갈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당들이 다 밖으로 나오면서 당지수가 무려 60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60. 이것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인슐린이 확 분비되게 만들어요. 그냥 잘 나오지도 않는 인슐린 당 어떻게 하면 소화 잘 되라고 분해하라고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니까 저혈당으로 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는 소진되어서 고혈당으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혈당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가. 그리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세균이 막 그냥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혈당 당뇨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해독 주스는 이렇게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해독 주스는 누가 드느냐? 잘 씹지 못하는 분들. 당에 없는 분들. 뭐 이러한 분들 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먹어서 해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독이 있는 음식을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독이 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조리를 잘못하면 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에 태운 음식이에요. 이 태운 것. 불에 태운 닭다리 한 개가 여러분 그 통닭구이 있잖아요. 그런 불에 장작구이니 태운 거 많이 들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배 60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은 독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담배 속에 타르뿐만이 아니라 니코틴, 그 외에 뭐 황화수소니 뭐 여러 가지 40여 가지의 암 유발 물질들이 들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이러한 통닭구이, 장작불구이, 이러한 불로 태우는 그러한 음식 속에는 엄청난 암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기게 된다 이거. 두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이에요. 여러분 기름에 튀기면은 그 기름에 튀김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고기나 이러한 단백질들이 변형을 일으키게 돼요.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은 유전자를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기름에 튀긴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굽거나 삶아서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굽거나 삶아서. 세 번째로는 소금에 절인 음식들 얼마나 고혈압에 안 적고 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화된 사람은 절대 저염식 하시라고 권장해드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고염식, 짠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러나 또한 짠 음식들은 후두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식도와 위장의 점막을 소실하게 하는, 헐게 하는 그러한 또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햄이나 소세지와 같은 가공류, 고기식품. 이것은 가공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람물질, 아질산염, 또 방부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알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낵류. 스낵. 과자 스낵류 있잖아요. 봉지에 바삭거리면서 아이들이 잘 먹는 거. 그래서 이 스낵이라고 하는 S가 우리 몸속에 다섯 가지 5S를 조심하라. 뭐 이런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Salt, 소금. 두 번째 슈가, 설탕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스낵이에요. 스낵. 과자료, 가공과자료. 네 번째는 뭐예요? Smoking, 스모크. 흡연. 다섯 번째는 뭐예요? Sitting, 오래 앉아있는 거. 이 다섯 가지를 피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보약을 잘 먹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그런데 보약도 한 번 잘못 먹으면 간이 다 파괴되버려요. 간이. 간에서 모든 걸 해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독기관 중에 세 가지 기관이 중요한 기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간이죠. 간은 모든 독성 물질들, 지용성 독설물질들을 간에서 해독하는 해독기능이 있어요. 뭐 합성기능도 있고 조혈기능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간의 기능은 해독하는 기능.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독소가 잘 분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해독 장기는 뭐예요? 신장이죠. 신장. 신장은 주로 수용성 독성 물질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그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요독증이 걸리고 또 전해질 대사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막 붓게 되고 관절통, 두통, 어지러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독성 증상, 요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도 해독이 잘 안 되면 뇌성병변과 같은 그러한 혼수상태에 빠져버려요. 간이 심해지면. 그래서 변을 잘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폐입니다. 폐. 폐는 뭐예요? 산소를 공급하고 탄산가스를, 우리 몸에 필요한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공기 속에 유독한 물질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물질들을 또한 빨리빨리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폐의 기능이에요. 물론 피부도 있어요. 피부도 또한 흡수하기도 하고 배설도 하죠. 땀을 흘려서 독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는 주로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이 나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운동이. 독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지방을 태우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은 그러나 운동 중에 중요한 기능이 바로 해독기능이에요. 해독기능.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외에도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들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거기에는 뭐 라면, 피자, 만두, 뭐 여러 가지 비닐봉지 또 가공식품 이러한 것들. 요사이 그 1인용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간편하게 그냥 마트에서 사가지고 그 전자레인지에 땡 하고 집어넣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보존물질들 또 소금기가 많고 바람물질들로 이미 방부제나 보존물질들이 우리 몸을 해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드셔야 된다. 그러나 세상이 바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러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들을 좀 피하고 또 통절임류, 통절임류는 뭐 생선이나 육류나 과일 이러한 것들이 주로 들어있죠. 이러한 것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파괴되고 단백질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 변형이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잡아서 먹은 이러한 생선들이나 이러한 생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맛이 있어요. 단백질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냉동식품 이런 것들은 이미 단백질이 좀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설탕에 절인 뭐 이러한 과일류 식품, 뭐 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발암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동 간식료, 냉동 디저트 음식들. 요새 디저트 음식 많이 먹잖아요. 아주 달콤하고 파삭파삭한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쉽게 비만해지는 거예요. 칼로리가 매우 높아요. 당도가 뭐 엄청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맛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인하해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독성 물질들을 내 몸속에 그냥 퍼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에 그을린 음식, 불에 태운 음식은 먹지 말자. 기름에 튀긴 음식 먹지 말자. 또한 깡통이나 보존식품, 가공식품, 스낵류, 인스턴트 먹지 말자. 그러면 뭘 먹습니까? 아니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데.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번 병에 털컥 걸리게 되면. 마치 덫에 걸린 새와 같아. 동물과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덫에서, 이 질병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 번 사고 나면 본인도 괴롭지만 옆에 사람도 괴롭고 온 사람들이 포기해도 너무 안 됐고 너무 비참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리서 건강 조심해야 돼요. 미리서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는 이러한 음식을 좀 피해야 나중에 말년이 좋다 이겁니다. 건강하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에게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디모델 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육체의 연습 음식을, 식이옷법을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거예요. 약간의 유익이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익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을 때 뿐이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독, 영적인 건강, 경건한 삶. 이것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 있는 유일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기왕 건강하게 살려면은 좀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요. 금생에서도 건강하고 모세가 120살 되기까지 말이에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가 건강한 삶을 살았을까? 사실 무슨 건강식품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다. 신령한 음식 만나가 내렸어요. 완전 식품 만나가. 그들은 고기를 먹은 적도 없고 하도 불평을 하니까 매출하기를 그냥 바람에 쏠려서 쏟아내서 자,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사람의 키보다 높은 것이 4kg에 걸쳐서 말이에요. 그렇게 쌓여서 매출하기를 그냥 구역질을 하도록 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참 진노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러한 하찮은 음식 모세를 120살까지 살게 한 그러한 정말 완전식품인 하늘에서 내려온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것을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구제불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냐? 하도 불평을 하니까 이거 먹으면서도 이게 하찮은 음식 이거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생선과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먹었는데 노예 생활을 해도 그때가 좋지 않았을까?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하면 안 돼요. 이것이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재앙.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이라는 게 얼마나 독하고 아팠으면 불처럼 그냥 통증을 일으키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뱀의 독이에요. 불뱀. 그래서 인구 조사를 민수계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 딱 이게 인구가 말이야 갑자기 줄었던 때가 있어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시기에 확 줄었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왜 모세를 원망하냐 이거야.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되니까 주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한 그 불평과 원망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부르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게 하라. 모세가 그대로 순정하여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라.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독이 사라질 거예요. 독이.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늦었어 이미.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해독이 됐다. 해독. 여러분 노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주 예수 그리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시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보면 마귀가 뱀처럼 불뱀처럼 이리저리 사람들을 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사망의 독에서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시도가 노뱀처럼 달려있는 거예요. 뱀은 뱀이 잡아먹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아론의 지팡이를 그냥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이. 그랬더니 질세라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네들의 지팡이를 그냥 여러 명이 확 던졌더니 그냥 수십 마리의 뱀이 그냥 우글거려서 그 모세의 뱀과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 이 뱀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상대가 안 돼. 모세가 던져서 된 뱀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뱀이 뱀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야. 완전히 다 한 번 물리면 다 백백백백백백꺼꾸라져버려요. 대승을 이룬 거야. 바로 우리의 노뱀 되신 예수 그리시도의 그 능력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망의 독을 밟아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어때도 풍성하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독의 해독.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통한 해독 여러 가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영적인 해독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배매에 몰려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야.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도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자꾸 핍박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불배매에 물려서 고통과 사망의 속에서 말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동시에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멸하신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서 멸하시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네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구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얘기했던 우리 전인치유 사역 속에서도 영과 혼과 유관이 대사랍과 전소 5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과 혼과 유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람은 삼분설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유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지 않느냐. 이분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영혼이란 말이 Soul이란 말이에요. Soul. Spirit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몸과 혼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동시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분명한 성경적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영, 바로 푸뉴마, 하나님의 숨이에요. 바람. 그리고 혼, 그 헬라우 원앱은 푸시케라고 있어요. 푸시케.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그리고 몸. 이것은 소마, 바디를 말하는 거죠. 바디. 그래서 스피릿과 마인드와 바디, 영과 혼과 육. 이러한 모든 사람의 기능이 연합하여서 총체적으로 유기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쾌적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쾌적한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다. 반대로 질병은 거꾸로요. 쾌적하지 않는 상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해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의 해독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영혼의 해독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해독. 여러분, 영혼의 해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혼의 독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독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참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추한 생각, 방탕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영혼 안에 독서로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있는지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계속 돌면서 외부에서 침입한 해로운 그러한 프로그램 바이러스들을 들춰내는 거 아니에요? 에드웨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감지해서 그걸 딱 밝혀내서 이걸 치료할까요? 말까요? 뜨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여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든 것이 참 의미가 없어. 내 삶 속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야.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닙니까? 마귀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도적질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에 속지 말라 이거야. 속지 말라.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나무에 달리신, 녹뱀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이 불뱀의 독에 물려서 마음 속에 죽어가는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의 생각, 공포의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뭐예요? 바로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녹뱀을 바라볼 때, 장때 날 녹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뱀에 물려서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파괴와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러한 각색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바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본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 녹뱀이 누구십니까? 예수 크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크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아닙니까?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나무에 달리신 녹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적인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컵 속에 그 더러워진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물을 버릴 수는 없고 해독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그러면 점점 희석이 돼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도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떠한 독소도 해독이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독약도 물로 희석을 하게 되면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약은 적절한 용량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또한 추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남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내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독이 퍼지게 하고 사망의 독으로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야 돼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신의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푸루청정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독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말씀 들어서 해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씹어서 또 삼켜서 소화된 걸 다시 끄집어내서 또 퇴색임질하고 또 퇴색임질하고 그래서 정한 동물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한 동물은 또 퇴색임질하는 휘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발의 발굽이 갈라져 있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암사슴의 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발이에요. 여러분 말은 빨리는 닿을 수는 있지만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슴이나 노루 같은 발굽이 있는 사냥과 같은 이러한 정한 동물들은 그 절벽을 댐을 막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말이에요. 한 700m, 1km 가까운 댐을 말이에요. 거의 90도 경소야. 그런데 그 새끼를 데리고 그 어미 노루가 올라가는 모습을 찍어내는 장구가 아니에요. 얼마나 발굽으로 꽉 조그만 틈이 있는 데를 이렇게 집으면서 올라가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삶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왜냐? 독소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의 생각에 독소가 빠져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늘 그냥 안 돼. 늘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어. 징조가 이상해. 모든 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암에 걸리더라고 보니까 진짜예요. 왜냐? 자꾸 그걸 바라봐. 왜 그걸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나심과 그 역사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장대에 달리신 노빼미신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볼 때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 내 삶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무엇이든지 청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얽고 무엇이든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사랑할 만한 것 있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므로 너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는 삶을 살 때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역사심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과거의 중세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해방하고 그걸 거부하면 재앙이 내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신학자 세 분이 있어요. 첫째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두 번째로는 디트리 본헤퍼라고 나치의 한거에서 이 미친 운전자를 잡아 끌어내야 우리 독일 민족이 산다. 그래서 행동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모델을 되신 디트리 본헤퍼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1900 800년부터 초에부터 800년 말까지 살았던 요한 크리스톱 블룸하트 목사님이 그분은 그의 삶의 목표가 뭐냐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어떠한 구원의 교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약물이들이 어떻게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해방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바로 신유센터를 세웠다. 그 당시만 해도 성령의 능력과 신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소멸했던 때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비에티 스무스라고 경건주의 운동이 온 유럽을 주관했던 때가 바로 1800년대에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블룸하트라고 하는 그 독일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그가 메케마이머라고 하는 그러한 교구에 단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성도 중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매 카탈리나고 하는 그 자매 고틀리벤이라고 하는 그 자매에게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나가 거꾸로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말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 고틀리벤과 카탈리나에 임했던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귀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귀신 역사가 떠나면서 뭐라고 말이야. 예수 이스 시거 지저스 이스 빅터 예수는 승리자다 하면서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그 당시의 시대에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블루마트 목사님의 교회에 오고 그 치유센터 신유센터라는 것을 건립해서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을 받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의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목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블루마트 목사님을 저는 존경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아닙니까?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 양들에게 교리를 주고 양들에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냐 이렇게 하면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들을 병리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들이 귀신 들린 양들이 죽어가는 양들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역 이야말로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원하는 사역 뿐만이 아니라 블룸하트 목사님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던 그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생명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역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저 고난당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자들에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주셨어요 귀신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주셨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참으로 압제당하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양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인치유교회로 명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 바리세인들은 이것을 막아버렸어요 바로 독일에서도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블루마르투 목사님과 그 후배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이것을 회방했습니다 또한 유럽 북유럽에 있는 오슬로에서 내려온 성령운동과 미국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온 유럽 대륙을 1900년도 초에 말이야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바로 독일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베를린 선언이라고 했어요 베를린 선언 내 친구 스위스에 있는 라퍼 목사가 왜 유럽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겨났습니까 왜 독일에 왜 이러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각났고 그렇게 번영했던 미국이 독일이 또 유럽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수천만 명 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이야 그건 장록의 목사님이에요 독일 스위스 국교의 목사님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만 그 베를린 선언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1900년도 초에 일어났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거부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고 독일 경건주의 연합 그 국교 화가 되었고 그 국교는 히틀러를 구세주로 민족의 영웅으로 섬기는 엄청난 과어를 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방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났던 태강의 장대현 부흥의 1907년도에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원산의 기독교 기도의 부흥으로도 시작해서 개성의 성도 기도 기도 집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1500명이 모인 곳에서 엄청난 세계의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소멸되고 말았어 그리고 나서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변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고 그 이후에 민족 동족 상쟁인 유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경우에도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한 방어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영적 해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요 어둠의 권세 모든 하나님을 대작하고 교회를 회팡하는 공산주의와 모든 잘못된 사상 적그리시도의 사상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고 이 민족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오신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로 예수 한국 성서 한국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이 나라에 이 나라에 사상으로부터